청송군이 부동면 대정사 보광전의 신중도를 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청송 대전사 신중도는 1806년 화승신겸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들을 그린 불화로 화면 구성과 도상 배치 그리고 인물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신중도의 도지정 문화재 지정 여부는 도문화재 전문위원회 현지 조사 등을 절쳐 최종 결정됩니다.